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경기도 이천지역 시가지를 비롯 주요 도로변에 각종 불법 광고물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불법 광고물은 시가 지정한 지정 광고물 게시판이 있는데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마구잡이 식으로 도로변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어 계도 단속이 시급합니다. 이천시 서이천 IC 앞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이천 3거리 로터리 부근의 경우 브랜드 1위라고 쓰여진 H아파트를 비롯 전원주택 분양광고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서이천 3거리에서 수남 3거리 방향에 있는 간선도로변에도 4년 후에 2억 번은 APT라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 불법 광고물은 가까운 거리에 지정 게시판이 있는데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수남 3거리와 도예고 3거리 부근에도 각종 자격증 안내를 알리는 현수막, 도자기축제 안내 행사, 역세권 아파트 분양 안내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서이천 IC주유소 앞 간선도로변에 있는 나무습 사이에는 사무실 OO평 분양이라는 광고 현수막이 개첨돼 있어 도시 미관을 흐리고 있습니다. 고척 사거리 부근도 지정 광고 게시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아파트 분양 광고물이 버젓이 걸려 있고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간선도로변에 있는 공장 건물도 상단에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광고물이 부착돼 있고 경충대로 옆에도 지정 게시판이 있는데도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천씨의 관련 관계자는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해도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